안녕하세요. 6월 29일 89회 테셋 시험이 내일 모레죠. 그래서 18개의 경제 시사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 중에서 10개 정도가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테셋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텍스트로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인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의 반대말은 D자가 떨어진 커플링이겠죠. 이 커플링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커플들이 끼는 반지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동조화를 의미해요. 동조화. 그러니까 커플링이 동조화에요. 동조화. 뭐가 동조화냐면 이게 사실 이 커플링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면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다른 나라 주식 특히 한국 주식이 커플링이 돼가지고 미국 주식이 오른 날은 한국 주식도 오르고 미국 주식이 떨어진 날은 한국 주식이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 주식에 전 세계 주식들이. 그래서 이런 커플링인데 좀 어느 시기에는 이게 어? 한 몇 달 동안 미국은 오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디커플링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비동조화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우리나라 말을 만들면. 그래서 커플링과 커플링을 알면 디커플링을 저절로 알게 되죠. 읽어볼게요.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커플링인데 디커플링은 이런 자 밑줄.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통화 정책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되게 길어. 내용이 긴데 미국은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 그냥 그대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동결을 시켰는데 어떤 나라들은 내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올리는 나라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수치까지 다 알 필요 없어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이게 디커플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부담률. 국민 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자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체내, 보험 등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회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 총생산이니까 GDP죠. GDP에다가 여기 국민이 낸 세금과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부담금 이게 뭐냐면 국민 부담률이에요. 국민 부담률. 근데 여기에는 이 국민 부담률만 알기에는 알기에는 하나 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서로 분리해내면 이거는 이거랑 같은 게 뭐야. GDP분의 세금이죠. 그죠? 더하기 GDP분의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장부담금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세부담률이라 그러고 이거는 사회보장부담률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국민 부담률은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은 뭡니까? 조세부담률 더하기 사회보장부담률이야. 아 이 식이 나오네. 그죠? 이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다 알아둬야 돼. 조세부담률이 뭔지 사회보장부담률이 뭔지 국민 부담률이 뭔지 이 분모가 GDP네. 그죠? 자 그래서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된 국세가 뭐 이 식을 그냥 말로 풀어서 쓴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 부담률의 정확한 뜻을 알고 국민 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의 합이다. 이거까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엥겔지수 엥겔지수는 수도 없이 나온 개념이죠.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은 근로자의 가계조사를 해봤는데 자 봐봐요.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출액 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에요. 그래서 가계소비지출액 이게 총소비 지출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식료품지출액 이게 아까 식료품비 식료품비잖아요. 이거를 수치로 나타난 걸 엥겔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만약에 100만원 벌던 사람이 여기에서 90만원 쓴다 봐요. 90만원 여기서 90만원 쓰면 아마 이런 저소득층은 이 중에 먹는 비용이 한 60만원 정도는 먹는 비용으로 쓸 거예요. 일단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그죠. 이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소득이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갔대요. 1억 그래가지고 1억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천만원 한 달에 쓴다 그래요. 9천만원 쓸 때 이 사람 그러면 6천만원어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죽습니다. 6천만원어치 먹으면 죽어요. 한 달에 6천만원어치 뭐 아무리 아무리 비싸도 6천만원어치 뭔가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3끼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천만원은 아니고 보통 100만원 벌던 사람이 1억 벌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600만원 정도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득이 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날 만큼 지출도 늘어날 텐데 그중에서 식료품이 늘어나는 이 비율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 지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작더라는 거죠. 왜? 인간은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신 이제 연세 드신 분 중에서 비교적 늦게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야 내가 이렇게 돈을 지금 좀 많이 벌고 있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내가 좀 소득이 높아졌는데 제일 후회된 게 좀 젊었을 때 많이 먹어둘 걸 그러니까 그분은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좀 많이 먹었... 맛있는 걸 많이 안 먹은 걸 후회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는 되게 고생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었는데 좀 어떻게 사업이 나중에 성공을 하셨대요. 연세가 드시고 나서 거의 50 넘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50 넘어서 성공해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젊었을 때 먹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소화 기능도 그래서 좋고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밖에 못 먹어가지고 자기는 진짜 좀 젊었을 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생각이 나 엔게리 시술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먹는 양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했네 쓸데없는 소리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퇴색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서 빨리 많이 먹자고요. 아셨죠? 맛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소득이 높아지는 것 중에 총 소비액 중에 소득이 있고 요 소득을 쓸 거 아닙니까? 요 소득에서 쓰는 지출한 비용 중에 먹는 데 지출한 비용은 소득이 증가할 때 요 먹는 비용이 지출액보다 훨씬 더 적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겔 지수가 크면은 소득이 낮은 측에 속하고 엔겔 지수가 작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엔겔 지수에 의하면 오케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닌트는 요게 Not in my term 이니까 요거는 재임 기간 터미 기간 뭐 그런 뜻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Not in my term 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닌트 아니 그러니까 N-I-M-T 요거까지 다 알아둬야 돼. 여기다 시험으로 요거 Not in my term 뭐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Not in my term 이라고요. term 이거는 자 밑줄 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뭐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자기 임기 중에 욕먹는 짓은 안 해가지고 다시 재당선이나 그런 거를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기 없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별로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자팀 수장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황금 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개혁 뭐 반성 이런 것들 국민이나 지역 자 밑줄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요게 림트 요거 이게 Not in my 백야드 뭐 그 림비라는 게 있어요. 림비 그 거기에서 이제 요거에 갖고 온 겁니다. 요거 림트 이건 이거 다 알아둬야 돼. 이 뜻도 알아둬야 되고 영어도 알아둬야 되고 약자까지 이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멀티 모달은 요거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향 등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함께 처리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거 이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밑줄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 모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쓰다보면 팝업창이 막 뜨죠. 근데 이 브라우저에 달려있는 무슨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처럼 뜨는 게 모달창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요게 그러니까 여러가지 데이터를 거기다가 이제 처리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 모델은 텍스트만 학습하여 질문에 답했는데 하지만 멀티모달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멀티모달을 AI에 적용하면 더 복잡한 이미지 분석과 추론능력을 갖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뭐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AI가 요거를 학습해서 처리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멀티모달입니다. 다양한 양식을 함께 처리하는 거 자 요거를 AI 기술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죠. 예전에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건데 약간 그런 거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휴대폰에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음악 들렸을 때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거 이 노래 뭐야 하고 물어보면 음성 데이터처럼 어떤 노래인지 딱 밝혀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면서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멀티모달 자 그 다음에 오버슈팅 요거는 상품 및 금융자산 등의 자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설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격하게 요게 중요해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나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버슈팅 이후에는 요게 장기 균형으로 시간이 지나면 장기 균형으로 수렴해 가요. 장기에는 무조건 다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경제학에서는 이 오버슈팅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뭐 환율이라던가 뭐 그런 게 원래는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요렇게 조금 요렇게 요렇게 가야지 정상이 한 요정도 올라야지 정상인데 이게 갑자기 그 충격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지만 장기로 가서는 다시 요렇게 돌아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확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들이 예상하게 한 요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요걸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급격하게 이상하게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예요. 오버슈팅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요것도 자 봐봐요.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자 요거 화폐들을 다 외워줘야 돼요. 자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자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지수화한 거야. 이 달러 인덱스가 지수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해. 밑줄 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도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요거 근데 이 시험은 분명히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놓고 낸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그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들 이 스웨덴 하고 스위스가 북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자 먼저 봐봐요. 스웨덴 하고 스위스 산처럼 생겼죠. 스웨덴 스위스 이 두 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어. 다 빠져나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여행 별로 안 가는데 하필 배낭 여행을 스웨덴 스위스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 둘이 하필 그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 노인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영계가 바로 저였어요. 유일한 영계가 저였어요. 뭐라고요? 스웨덴 스위스로 놀러가는데 유일 영계 유일 영계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통화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통화까지 일단 나라 이름만 외우면 통화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는 영어로도 알아두시고 이 약자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우리 긴축 정책을 펴야 되죠. 긴축 정책 그래서 재정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법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충 보면 지출은 지출은 이런 에너지 공급망이라던가 의료보험 쪽이나 그쪽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입을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 이런 법안도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려고 돈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에 그냥 하나의 내용이야. 그래서 그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를 그냥 여기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어? 이거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뭔 상관이지? 있는데 요런 요런 큰 여러가지 법 중에 하나라고 요 법안 중에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요건 해가지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국의 공급망의 안정을 깨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 항목과 수입 항목이 있는데 지출 항목에서 차지하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요 공급망 구축 요거 중국 견제를 위한 것도 있죠. 여기에는 그래서 요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어족은 이것도 영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게 파이어족이 파이내셜 인디펜던스가 요게 재정적인 독립이죠. 독립 그리고 은퇴해 빨리 은퇴하자. 그죠?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자를 약자를 떴더니 파이어야. 파이어. 이게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인데 파이어 유어 파이어. 뭐 그러면 예전에 트럼프가 해고야. 아무튼 직장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중의적인 표현.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밑줄 재무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한다. 요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 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 80% 이상을 저축하는 극단적 전략을 선택해서 빨리 소비하지 말고 빨리 돈 모아가지고 은퇴하자. 그거죠. 근데 돈이 잘 안 벌린대요. 파이어 쪽에 한번 대보겠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말이 이렇지.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 여기 보면 막 나오죠. 투자, 은행, 해지펀드, 사모펀드, 구조, 투자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은행 역할은 하는데 은행 역할은 하는데 이게 중요해.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기관들은 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데 이런 것들 있죠. 투자은행, 해지펀드, 사모펀드, 구조와 투자회사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얘네들이 이 부채를 늘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위기 뒤에는 이런 그림자 금융이 있었다라고 다들 확실하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이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의 규모인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확실하게 잘 모른다고 그냥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오케이. 이게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규제를 안 받아. 은행하고 비슷한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그 다음에 인구 데드크로스 이게 반대말이 골든크로스죠.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이 장기 평균선이 있을 때 단기 평균선이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게 골든크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주식을 사면 돈 많이 주식해서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대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도 한번 이런 거 했다가 쫄따가 망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튼 데드크로스는 이게 이렇게 장기 평균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팍 꼬끄라지는 거죠. 죽었다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데드크로스는 자 밑줄 주식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이루는 현상인데 요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던 용어인데 앞에 인구 데드크로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밑줄 사망자 수가 출생화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는 요 금융기관이 어떤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외부의 충격을 가정했을 때 얼마나 얘네들이 잘 대처를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에요. 자 그래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 이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 유익률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페이고 원칙. 여러분들이 요 영어 페이 에즈 유 고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외상 같은 거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돈이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돈 안에서 지출을 하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의 크기가 지출보다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밑줄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재원 확보 방안이 이 지출 말고 이 수입 수입에 대한 방안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케어 여기서 보시면 보험료율이라는 게 나오고 소득대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하고 이게 뭐냐면은 보험료율은 지금 자기 임금에서 자기 월급에서 몇 퍼센트 내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거 지금 현재 내는 거 근데 이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은퇴하고 이제 받을 거예요. 받을 거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현재 현재 국민연금이 자기 월급의 9%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자기의 그 평생소득 평생소득에서 이 40%를 받게 돼 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금방 이제 고갈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요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 또는 이거를 적게 받아야지 뭔가 국민연금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안이 두 개가 있어요. 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험료율을 지금 현재가 이건데 요 시민대표단은 지금 13% 내고 나중에 50% 받제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근데 이게 다른 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12%로 9%에서 12%로 올리고 요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가자는 거야. 요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여기서 작게 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좀 단 그 근시한적인 그런 거지만 적게 내는 게 좋습니다. 적게 내는 게 미래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아무튼지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대표단이 얘기하는 거는 요거만 올리자는 요거만 올리자는 아니랑 다르게 요거를 좀 더 많이 올리는 대신 나중에 받을 거를 많이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는 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13, 50은 13, 50은 요 12, 40에 비해서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지만 시민대표단은 이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했대요. 요거 자 공매도 공매도는 밑줄 그으세요. 가격 하락 하락 동그라미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미리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싼 가격으로 이제 사서 갚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익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표현이 좀 어려워요. 중간에 이런 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좀 공매도의 뜻을 좀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매도를 할 때 이 공매도 정의가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그 경제용어 유튜브에 따로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해야지 돈을 따요. 공매도 한 사람이 왜?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100원에 빌렸다고 쳐봐. 100원에 그래서 100원에 빌려가지고 이걸 100원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주식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 주식이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이게 80원으로 주식값이 내리면 얘는 80원에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갚으면 되거든요. 그럼 20원 차익이 생기잖아. 이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다시 싼 가격에 사서 이거를 갚으면 되니까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공매도.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그런 말씀은 틀리죠?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캐즘 캐즘은 이거는 지질학에서 나오는 요건데 이게 땅 중에서 팍 이렇게 패인 단절된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 밑줄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분야에서는 기대를 모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게 어떤 부진을 겪는 거 침체나 후퇴를 가리키는 그런 경영학에서는 그런 용어로 쓰여요. 캐즘이 원래는 지질학 용어로 파이는 건데 이 단절되는 토지가 이렇게 가다가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침체하면서 해당 산업에 캐즘이 관찰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아 이거 되게 잘 될 것 같아 뭔가 시장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이게 신기술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안 팔려 그래서 이 캐즘을 캐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사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고 자 메파와 비둘기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올리고 뭐를 내리는지 하나만 외우세요. 일단 매를 기준으로 매는 금리를 올리고요 통화량은 줄인데 그럼 비둘기는 이거하고 반대거든요. 금리 내리고 통화량은 늘리는 거니까 그냥 매 하나만 외우면 비둘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죠? 매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은 줄여요. 맨날 나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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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치기 해가지고 맨날 내니까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최고금리 이게 법에서 정한 최고금리에요. 돈 빌려줄 때 그래서 여기는 뭐를 아시면 되냐면 이거 연 20%구나. 지금 현재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18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서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셔가지고 뭘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